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회담, 야담, 이종근 지사평론가, 김수민 정치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그러자 밤사이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새로운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서오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주말상 있었던 일 좀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지난달 말, 이달 초 1,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한 1천여 개 가까이 이렇게 풍선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 그리고 북한이 감내하기 가장 어려운 방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해서 확성기를 예고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6일이죠.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자 지난 주말입니다. 이제 8일에 3차로 330여 개 정도 오물풍선이 날아왔고요. 정부는 예고한 대로 어제 오후에 5시입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대북 방송을 확성기 방송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이게 6년여 만에 재개가 된 겁니다. 2018년에 중단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실 어젯밤에는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보통 북한에서 쏠 수, 날려보낼 수 있는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는데도 어젯밤에 바로 310여 개 정도를 날려보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1,600개 정도를 날려보냈고요. 우리는 이제 9.19 합의 효력 정지 그리고 대북 확성기 재개 이렇게 양측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재개에 나서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정은의 동생이죠. 바로 당일날 저녁 어젯밤 늦게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에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한 이 새로운 대응 뭐일까요? 우리 정부와 군의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새로운 대응에 대해서 북한이 언급한 데 대해 별도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관 평론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응, 군과 정부에서도 뭔지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우물풍선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자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비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봤는데 그것이 전혀 먹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북한의 어떤 선전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동화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쓰레기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쓰레기도 지금까지 보내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커진 건 오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분이라든지 혹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동물의 어떤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어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보다 더 많이 다량의 확산되고 자주 뭐 이런 형식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서 전혀 다르다고 한들 GPS 교란이나 혹은 방사정포는 직접적인 도발이거든요. 지금은 저강도 도발로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지만 상당히 횟수라든지 양을 늘리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참 뭔가 좀 궁금하게 만드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대응이라고 했을 때 좀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굉장히 고강도의 도발 같은 경우는 북한 스스로도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조준사격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오물풍선과 조준사격 사이에 무슨 카드가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좀 궁금증이 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예전에 썼던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대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새로운 대응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말부터 지르고 보는 것이죠. 새로운 대응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뭐가 당신들한테 날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를 또 노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조건을 달았으니까 가정형을 달아서 이럴 경우에 새로운 대응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병행, 삐라와 학성기를 병행할 경우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병행하지 않고 한 개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아마 북한 당국도 고민을 하고 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강경한 수단을 썼을 때 또 남측에서의 대응에 따라서 그 강경한 수단이 오히려 고갈돼 버리는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을 아직까지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최선호 논술이요. 일단 북한과 우리 측이 서로 약간 짭 비슷한 걸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이 계속 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남북한의 군사 긴장이 높아져서 좋은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국방부 출입기자 김태훈 기자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물어봤는데 김태훈 기자 말이 이제 오늘은 일단 확성기 방송을 안 할 것 같다, 안 하는 분위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상황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하게 보인다 이렇게 김태훈 기자는 평가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출국한 이후에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새로운 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김여정 담화 지금 한 장 정도 되거든요. 김여정 담화 그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뭐냐 하면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옥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풍선을 내려보려야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이버 도발에 나서지 않겠느냐 혹은 과거 같은 원점 도발 아니냐 이렇게 좀 전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김여정의 어떤 담화 자체로 보자라면 더 자주 더 많은 형식의 어떤 오물 내지 쓰레기 이런 형태의 도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의 도발이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군도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메모의 분위기입니다. 이종호 평론가 하면 일단 북한이 풍선을 내려보낸 이유가 우리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제 북한 쪽에서 내세우고 있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경찰 등을 동원해서 좀 자제해 달라, 대북전단 살포를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북전단을 하지 않았으면 북한이 도발을 전혀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북전단이, 대북전단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전에 계속해 왔었어요. 시간, 그러니까 편서풍이 아니라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이 불거나 강화도에서 쌀 페트병으로 보내는 것도 조류가 바뀌면 정확하게 항안도에 원하는 어떤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조류가 바뀌면 지금까지 조용히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오물 풍선을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군사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저는 데이터를 꽤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는 경상남도 거창까지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풍선이 아니에요. 보면 무게가 다르고 풍선의 크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데이터가 되거든요. 이런 무게에서 어떠한 풍선을 보냈을 때 남한의 대응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목적, 자기끼들이 목적하는 지역까지 얼마만한 시간만에 도달하느냐. 이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목적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타격전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만약에 풍선과 드론과 다량의 풍선, 다량의 드론, 다량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무인폭격기라든지 무인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했을 때 우리의 남한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대로 지금 다 무방위 상태로 목적하는 데까지 오지 않습니까? 저는 군사적인 어떤 목적도 굉장히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북한이 언제나 도발을,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어떤 정부에 대해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우선되어야 한다는 걸 과시하는 해가 바로 대선이 있는 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핑계를 대고라도 이 핑계가 아니더라도 도발은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이 대북전단 관련된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자제를 요구한다든지 해서 북한에 어떤 또 다른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이유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수현 변호가 일단 북한에서 내려보낸 물건이 더러운 물건, 온물, 쓰레기 뭐 이런 거니까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뭐 만약에 화생방무기라든지 뭐 단저균이라든지 이런 거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단 뭐 화생방무기,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실어서 보낼 확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했다가 이제 북한도 완전히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 북한이 여러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제 분명히 경우의 수에는 넣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또 국민들, 자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빌미로 해서 지금 풍선을 내려다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안심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북한의 진짜 진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이런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자제를 시켰데도 북한에서 이런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답을 정해놓은 도발인 거고 북한의 명분은 없는 것이다라고 국제사회에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 판결이 났는데 그런데 그 판결 취지를 잘 보면 그것이 왜 위헌인가 했을 때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막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 금지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말하자면 일괄 금지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밖의 다른 방법을 정부에서 써는 건 괜찮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경찰을 보내고 경고 방송을 하고 어느 정도 강제로 막지를 못하더라도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부의 소행은 아니라고 남측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도 민관 합동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이 Requiem ... 결혼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은 폐하전에 시킹을 쓰고 있습니다. 백호사항에 362,000,000여행MHz 개념자, 4,000,000원에 1,966,000원에 2,705,000원에 1,500,000원에 2,500,000원에 3,500원에 3,500원으로 그때 끝나고 경고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이 빠를 상상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대답하시면 간지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